자, 지금부터 최종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기 슈퍼밴드를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하는 분을 처음 뵈서 사실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고 이번 라운드까지 굉장히 잘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대진연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동범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범 씨가 첫 번째 탈락자가 됐습니다. 우선은 슈퍼밴드 3라운드까지 오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남아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 저보다 출중하고 훌륭하신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판만 했어요, 제가. 그거를. 동농에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나도. 제가 어쨌든 와서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출연자분들이랑도 되게 많이 정 들었는데 제가 TV로도 잘 볼 테니까 꼭 좋은 무대 안 하시면 TV 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멋있는 음악으로 훈련하고 공부해서 대중들 앞에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김동범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동범 씨에 이어서 4명 남았죠. 어느 프로듀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호명할 탈락자는요. 이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범 씨. 김지범 씨. 네, 보컬의 김지범 씨가 최종 탈락자가 됐군요. 안 돼. 안 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저는 열심히 음악 할 테니까 앞으로 다른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으신 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번 합시다, 저도. 한 번 안 하세요. 네. 선생님. 4분. 네. 색깔 있는 보컬이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보컬리스트인데 아쉽게도 김지범 씨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독보적인 음색 하나를 잃게 되네요, 저희 소퍼밴드는. 남은 분은 3분입니다. 윤종시 프로듀서님. 제가 발표할 분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원 씨. 아코디온의 이 자원 씨. 아코디온의 이 자원 씨. 아코디온이라는 악기를 하면서 앞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조합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서 좋은 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원 씨. 밖에서 또 봐요, 형. 거의 가보네. 아코디온 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를 연주해 주시면서 풍성한 분들 보여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으로 소퍼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멋진 연주 고마웠고요, 이 자원 씨. 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노력 많이 하셨는데.